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송재윤의 슬픈 중국이란 제목의 시리즈를 집필하는 캐나다 맥메스터데이의 송재윤 박사는 중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10월 24일날 혁명은 영구직권을 꿈꾼다. 권력을 놓치면 처행되니까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문화혁명의 관기가 중국 대륙을 덮쳤을 때 중국 대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다룬 그래서 그는 권력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혁명한 자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경험을 가진 자들의 속성에 대해서 송재윤 박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꼭 그들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엄격한 법치의 지배를 벗어나서 국가권력에 맞서 조직화된 시민사회단체의 견제를 받지 않는 정치권력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바로 송재윤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의 주장은 마치 오늘의 우리 혹은 우리같이 한 상황에 대해서 무척 교훈적이고 시사적입니다. 송재윤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혁명은 도박이다. 성공 확률은 낮지만 승자는 모든 권력을 독식한다. 도박군은 일확천금을 노린다. 혁명가는 정권의 획득을 꿈꾼다. 모든 도박군이 혁명가는 아니지만 모든 혁명가는 도박건성이 있다. 집권한 혁명가는 권력을 담보로 더 대담한 도박을 한다. 20세기의 모든 사회주의 혁명이 테러정치로 규결된 까닭이다. 유토피아의 환상에 사회의 모든 재원과 인력을 걸었다가 다 날렸기 때문이다. 거듭되는 정책 실패로 정치 미천을 탕진한 이후에는 혁명가는 영구집권을 꿈꾼다. 권력을 놓치는 순간 스스로 자커펭의 단두대를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적으로 혁명은 단기간의 강범위한 급진적 변화를 의미한다. 경제체제의 급속한 전환, 사회구조의 과격한 변동, 정치권력의 파격적 교체 등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혁명은 경제적 태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정치권력의 파격적 교체라는 점에서 아예 혁명적이었다. 당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화혁명은 탈권의 정치투정이었다. 여기서 탈권은 권력탈출의 준말입니다. 다음 질문은 조직화되지 못한 대중의 운명입니다. 송재윤 교수는 10월 30일자 칼럼에서 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조직에서 나온다. 혁명을 내았다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송재윤 교수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밝힌 보편화 하당한 명제다. 생명의 권한은 무리라는 말처럼 지당하지만 공허한 은명이다. 현실정치에서 권력은 조직에서 나온다. 현실정치에서 권력은 조직에서 나온다. 국가는 관료조직과 군경조직을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반면에 조직화되지 못한 군중은 무력하다. 반면에 조직화되지 못한 군중은 무력하다. 근대에 입은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결사의 자유를 중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빼앗기면 개개인은 국가 권력에 예속되고 만다. 결국 특정 세력의 인신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빼앗기면 개개인은 국가 권력에 예속되고 만다. 결국 특정 세력의 인신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도 중국에선 크고 작은 노동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현재 중국에선 중화정국총공회만이 유일무이한 정국단의 합법적 결사체다. 성, 시, 현, 말단위까지 우연회가 설치된 전국에 걸친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인데 이 역시 중국 공상당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다. 게다가 1982년 헌법 개정 이후에 중국의 노동자들은 단체 행동권까지 박탈당한 상태다. 프로레테리아 독재의 이론에 따라 프로레테리아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아일런이다. 이 두 편의 칼럼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대중은 결국 국가권력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화될 수 없는 군중은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에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권력은 철저하게 조직화될 수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철저하게 조직화될 수 없다면 조직화될 수 없는 시민들은 국가권력의 재물과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중을 무기력한 상태에 둔 채 권력자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그들끼리 특권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체제일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뜻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문화대혁명기에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일까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